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 상하이 봉쇄 조치가 계속되면서 현재 있는 한국 기업들의 공장 가동 중단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 농심 오리언 관계자는 중국 내 다른 지역에도 공장에 있어 생산에 큰 차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.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중국 공장은 규모가 크지 않아 가동이 중단됐다고 해서 제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. 상하이 씨는 당초 전일 봉쇄를 해제할 예정이었으나 감염자 폭증세가 지속되면서 전 도시 봉쇄를 계속한다고 밝혔습니다.